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수유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손들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이 해야 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자코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의 절대 명령형이에요 부정사 절대 명령형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라 또 언제나 유념해두라 깊이 뚫어라 마음 깊은 것에 되새기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아말렉이 해야 한 일에 대해서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공격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렇게 강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말렉의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말렉의 기원 이 아말렉이란 무엇인가?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찬세기 36장 12절이나 역대상 1장 3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36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하고 광야를 행진할 때 공격하는 그런 자손들이 됐는데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분노하시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급기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 안 나오죠? 출애급기 17장 16절에 보시면 가로대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하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셔도 이 아말렉이 해야 하는 일을 영원히 잊지 말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마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도마라라 이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멸만시키기 위해서 이웃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공격해왔던 민족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욕사에 도전하는 자들 성도들의 그 구원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날까지 방해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 그 가인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요한 게시록에서는 바벨론이다 모든 이런 가인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총칭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말렉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의 모습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아말렉이 아까 에서의 후손이다 그랬는데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답게 거친 사람들 거칠고 싸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약탈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탈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단의 혈통이죠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죠 물질 찬세기 25장 27절 말씀 볼 때 에서의 산둥이 현재인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는 자였던 반면에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세기 25장 27절 말씀 볼 때 여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다 이 종용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뜻을 볼 때 얌전하다, 순전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결하다 이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집에 거하는 사람 잔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한 집에 거하면서 신하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연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들 사람은 집에 있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고 다니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 사실 이 에서라는 사람은 이삭의 아들 장자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장자로서 다른 현재들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원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약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축복을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자신이 가진 영적인 장자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에서의 후선인 이 아말렉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고 그리고 약탈하는 일을 일삼은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에서는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찬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핵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핵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찬세기 26장 34절 35절에 이 에서는 자신의 아내로 취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취했대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그것이 바로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원악의 자손인 이삭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믿음의 개통, 믿음의 가문에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그 순결한 혈통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가난한 여인을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찬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찬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을 받다 나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믿음의 아내를 취하게 했어요 절대로 가난한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얻지 말라 이방 족속에서 아내를 얻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이제 그것을 보고 들은 에서가 갑자기 이스마엘에게 갔습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한 여자를 또 다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 두 사람 말고 또 이스마엘의 후손을 자기 아내로 삼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사려고 핸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부모의 마음을 사려고 이렇게 다시 아내를 얻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의 모습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말렉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단의 혈통이죠 이런 영적인 아말렉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말렉의 공격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공격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말렉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아말렉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가요 작은 첫 번째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르비딤 그러니까 출애급한 후에 성도가 구원을 얻은 후에 공격했다는 거죠 애급에 있을 때나 그 전에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애급에서 나온 뒤에 선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해서 광야에 진치면서 열 번째 진치신 장소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원래 물이 풍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있겠거니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분명히 있어야 할 물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편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이 진짜로 있느냐 시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나온다는 소식을 전에 들었죠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급할 때 많은 은근 부하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도 그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기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에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받았죠 오늘의 본문 말씀 볼 때에 피곤함을 타서 무리에서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 우리가 신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에서 뒤떨어지거나 내가 약해질 때 혼자 있을 때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또 게을러지지 않도록 날 자신을 살피고 믿음을 잘 지키고 바짝바짝 뒤따라가는 그런 선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겸배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또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그 이방 민족 가운데 아말렉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5장 31절 이하를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보라가 사사로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40년 동안에는 태평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믿고 잘 섬기니까 태평한 세월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죄악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 그래서 백성들은 편하게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산에다가 구를 만들고 또 구멍을 내고 상성을 만들어서 숨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한 씨가 자랄 때가 되면 그때 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의 연합근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그 식물과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기두원 연사들이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근을 싸워서 승리하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에 들어가서 잘 믿고 섬기다가도 한눈 팔고 욕심을 따라 살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야, 나는 구원받았다 나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 야, 이렇게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방심하고 욕심 따라서 죄악과 타협하게 될 때에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세 번째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공격을 받았어요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 에수다서라는 그 에수다서의 내용을 보면 아각사람 한눈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멸만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각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후손 사무엘 산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급 앞 수렉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앞에 1절 이하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짐승까지도 다 남기지 말고 멸하라 단단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치러갔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뒀다 그랬죠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야 이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해서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것은 잘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전리품을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만큼은 아말렉은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우상에게 조라는 죄와 같은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사무엘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대 요하께서 본 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경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조라는 죄와 같답니다 왕이 요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요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사울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남겨둔 아말렉의 그 소년한테 어떤 소년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으로 남겨놨더니 결국에는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에스더 시대에도 에스더 시대에도 이 남겨둔 이 아말렉의 씨가 아말렉의 씨를 통해서 민족이 멸절당하는 그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말렉을 남겨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할 때 자기 생각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또 안일한 신한 생활을 할 때에는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우리도 이 아말렉을 완전히 도마라는 선도가 돼야 됩니다 도마라는 선도 여전히 우리 삼석에서도 이 아말렉이 있어요 구원받은 선도들을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님과 전서 5장 22절에 살전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모양이라도 악은 다 버려버리래요 뿌리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를 남겨두면 그곳에서 또 사긴하고 자라서 열매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죄악의 뿌리예요 죄악의 뿌리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옛사람 있죠 또 내가 거듭나지 못한 나의 본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죄, 이게 모두 다 아말렉이에요 사울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그것도 아말렉이죠 이처럼 모든 이 영적인 아말렉을 우리가 다 찾아서 도마라는 선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말렉을 도마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말렉을 도마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지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잖아요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멸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내 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욕심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야구보소 1자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구보소 1자 14절에서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죄가 사망을 낳는데 그 죄는 자기 욕심이래요 모든 시험의 요소는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육체와 함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볼 때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선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 5장 16절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내 속에서 욕심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내 인간적인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는 내 속에서 그 욕심이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못 박아 없애버리고 항상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선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고 연합할 때 도말할 수가 있어요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고 연합할 때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 볼 때 아말렉은 무리에서 뒤떨어진 그 약한 자들을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약해져서 뒤떨어지고 있을 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똘똘 뭉쳐서 있을 때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어 보세요 온갖 세상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착각할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이 유혹에 따라서 죄를 범할 때가 언제냐면 독립할 때잖아요 대학을 간다든가 회사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자기 혼자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살 때에 수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모임이 있잖아요 또 새벽 기도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았나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았나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또 다들 이렇게 교회에서 홍신 봉사할 때 너무 피곤해 집에서 좀 쉬자 이렇게 집에 가고 교회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공격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잘 철저하게 지키고 틈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고 늘 항상 주님과 연합하고 또 우리 선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아말렉을 도마라는 좋아요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순종할 때 출애국기 17장 말씀 보면 루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때 여호수와는 하나님의 명련대로 전쟁에 나갔어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고 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했죠 출애국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국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급에서 갇혀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그러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애국할 때 최신 무기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한다는 것은 사실 베풀어지는 전쟁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던 것이죠 또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그러니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연합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된 기도 연합된 기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점점 내려오니까 또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연합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된 기도 혼자 나가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은 반드시 연합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선도들이 함께 주안해서 연합해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바라옥기는 오늘 우리 늘풀교회의 모든 선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아말렉을 다 도말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야 출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아말렉에게 승리하는 축복을 활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잡고 구속사의 반성을 방해하는 이 아말렉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라는 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 늘 깨워서 정신을 차려서 나의 모든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받고 성령을 조차 행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연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말렉을 도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손들님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말렉의 모든 죄악된 뿌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평안하고 복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이란 문제 또 고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에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승리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역사로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미리 준비와 환불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아버지의 영감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